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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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먹고 싶어? 솔직히 너무 맛있다. 맛있지? 그게 뭐예요? 맛있어요? 맛있네요. 여긴 튀김이 아무것도 안 찍어 먹어도 맛있구나. 다리가 돼 있는 것처럼 맛있죠? 네. 새우가 좋은 거 아니에요? 새우가 좋은 게 아니라 내가. 아이고. 다리야 보도 좀? 알았어. 죽게 죽게 죽게. 그게 뭐예요? 쑥쑥쑥. 이게 만 원어치면 몇 개예요? 아냐 아냐 아냐. 아냐 내가 하루 주려고. 아냐 안 돼요. 이불에 한 건데. 아냐? 그래 5천 원만 줘. 아냐 아냐. 아냐 아냐. 아냐 5천 원 받는 거야. 아냐 아냐. 하루 여기. 아냐 아냐 아냐. 괜찮다고 해. 아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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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질 날 것 같아. 왜 지금 손질 난 거 아니래? 문아, 뭐 하는 거야? 문아, 문아. 문아, 문아. 풀어주세요, 풀어주세요. 문아, 풀어주세요, 풀어주세요. 풀어다 살려주래요. 물을 넣어야지 않으면 물이 잡아먹어서 안 돼. 생선을 잡아먹는데 물고기를. 우와, 저 뚱뚝한 물고기 봐. 저 뚱뚝한 물고기 봐. 아, 있어봐. 아, 있어봐. 하루야, 해봐. 으아, 있어봐. 하루야, 수족관이랑 또 다르지? 여기 있는 물고기는 다 먹을 수 있는 거야, 맛있게. 아빠, 이건 뭐예요? 이건 뭐예요? 이거는요? 저건 뭐예요? 저건 뭐예요? 조개예요. 이건 뭐예요? 아빠, 이건 뭐예요? 아빠, 이게 뭐예요? 저거? 어떻게 해볼까? 회사 집에서 노량진이 그렇게 가까운데 한 번만 안 갔네 좋아했어요? 많이? 수산시장을 좋아할 수는 몰랐어요 다 어항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? 물론 어항이지만 키우고 계시는 중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